저는 정리하고요. 일곱 살이고 이거는 제가 태용했을 때 벤토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준건데 제가 너무 애기여서 오빠한테 준거에요. 아 그랬어? 와우. 이름이 뭐야? 그린이요. 그린이지. 어머 너무 귀엽다. 와 그린이 환영해요. 수고했어. 오빠 잘해요. 오빠 잘해요. 얼른 오빠 오세요 그럼. 오케이. 해봐. 이름? 저는 실로아이고요. 이거는 제가 다섯 살 생일 때 엄마 아빠가 생일 수 있는 사진기에요. 어머 사진기. 진짜 사진 찍혀? 네. 와우. 자주 사진 찍으러 가? 네. 봤어? 응. 수고했어. 박수.